은혜 받고 승려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늘보자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늘보자와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복이다 네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늘보자와 소통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주 강단에 스테반에 대해서 4등전 7장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스테반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전도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늘보자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 현장에 내보냅니다 그들이 전도현장에서 돌아와 기뻐하며 포럼을 합니다 귀신들의 항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너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나도 보았다라고 하늘보자를 움직이는 그런 소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원 16장 20절은 하늘보자에 계신 예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지금도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늘보자와 소통되어지는 하늘보자를 움직이는 그러한 증인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스 1장 본문에서는 사도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속에 하늘보자를 움직이는 그러한 응답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보금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수없이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의 트레이드마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절대 제자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 사도행기 1장 1절 3절 8절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 언약은 갈버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의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사리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3절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미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뜻을 풀어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미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저주로 얽히고 살킨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미션입니다 8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세기 11장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을 위해서 최고를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는 그 현장에 다름 아닌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만이 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제자의 목표 첫 번째입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늘보자를 움직이는 즉 절대 제자의 근본이 138이라면 이것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17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알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명은 오직 여와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와 개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하시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천명을 붙잡은 모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즉 소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소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사명 감당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종합적인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와 이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어진다 이러한 사도바울은 언약을 바로 깨달아 절대 제자 절대 응답을 누리도록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와 관계된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알게 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알게 하기를 이 시간에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사도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자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자의 키워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을 보고 신실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하천말수문동 237나라 보금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믿음이 있기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현장 가운데 오해가 있어도 나를 비난을 하더라도 고통과 환란과 위기가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실한 자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함을 가지고 성장형 새틀인생 살아가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16절에는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안에서 사랑을 펼쳐가는 현장 안에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인만회를 누리는 제자를 보고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장 바로 사마리아 성 같은 그러한 현장에 오늘도 우리는 당당히 들어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 이런 아가페적 사랑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늘보자를 움직이는 그런 제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금은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 원리스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절대 제자를 보고 오늘 하늘보자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과 소통되어지는 하늘보자를 움직이는 그런 응담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힘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력이 뭡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언약 따라 강단의 흐름 속에서 그 현장에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그 현장은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위력 가운데 그 현장은 지배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어떻게 보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역사일 것이고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의 위력 4천말수문동을 통해서 현장이 지배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하늘보좌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능력이 어느 정도 큰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가 바로 2, 3, 7나라 보금화인 것입니다 2, 3, 7나라 보금화는 와 그게 과연 될까라고 하고 있는 허상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가 참으로 재앙시대 어떻게 보면 분쟁시대요 이념시대 정신병시대 중독시대 호남 민족시대 이러한 다섯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시대 안에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모든 2, 3, 7나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 3, 7나라 보금화가 너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보자로 움직이는 절대 제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도하다가 절대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절대 능력을 붙잡고 살리는 자 그래서 도우는 자 이런 축복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살리고 누리는 응답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오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또한 하늘보자를 움직이는 종합적 축복을 온전히 누릴 것을 믿고 강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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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